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좀 시끄러워서 아픈 가슴 더 건드리는 것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. 하지만 우리 문화를 사랑해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저희들 정말 멋진 공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리 섹스폰 연주입니다. 네 이홍숙 강석준 외 두 분. 네 아래랑 부트 시작합니다. 모란동백. 네 여러분 박수로 챙겨주십시오. 아리랑 모란동백. 네 진흙도백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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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